해선아 눈 오는데 여기서 뭐해? 도재진, 너 혹시 이담 봤어? 아니 근데 이담은 왜? 무슨 할 말 있어? 아, 뭐 비슷해? 그러면 내가 찾아올 테니까 너 들어가 있어, 추워 됐어, 이렇게까지 다정한 커플인 척 안 해도 돼 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... 있다, 보는 사람 응? 보는 사람? 뒤에 석선배 있거든? 최대한 다정한 커플인 척 해 가자 자연스럽게 웃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괜히 사귀자고 했나봐 나 순간 성적에 눈이 돌았는데 일이 좀 복잡해질까봐 신경은 쓰이네 저, 해선아 그, 나는 너 성적 때문에 말이야 만나는 거 아니야 어? 그, 너랑 나랑 그 축제 뒤풀이 있던 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곰곰이 되짚어보니까 그게 마냥 실수인 거 같진 않아서 응? 널 생각하면 되게 귀엽고 멋지고 막 좋더라고 그니까 애들이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너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아직 안 갔어? 석선배? 어 아직 안 갔어 아 아, 이담 찾아야 되는데? 흠 아, 뭐 알아서 울 거야 아이치이 Strange Name Amazing Shows 아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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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프리가 감사합니다.